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네 왜 우릴 구원하시려고 구원방주 올라파고서 어디 하느냐로 갔지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자 우리 교회 종교회 우리 모두 사랑하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네 왜 우릴 구원하시려고 구원방주 올라파고서 어디 하느냐로 갔지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자 우리 교회 종교회 우리 모두 사랑하자 우리 모두 사랑하자 구원방주 소망인데 하나님 약속이 있네 오지 하나님 심판할 때 우리가 구원 방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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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방주 소망인데 하나님 약속이 있네 오직 방주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